주사진보다 위붙으니깐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요 좀더 좀더 보자 근데 이거 바빠가 볼 수 있어요? 어? 아니요 뭐예요? 밤란의 쇼카메라 나 김준환 하길래 안 타나올 줄 알았는데 김준환이 한 번 더 나오는데? 기대하지 않나? 네? 근데 일단 나온 거 자체가 좋으니까 많이 기다렸거든요 여기 있거든 아름다워 첫번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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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은거 같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괜찮아요? 팬분들이 다같이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장난으로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 한건데 닉네임처럼 우원가서 들어오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마이클로즈 윤지열이라는 이름을 빼면 안돼? 히어로즈 바보스가 계속 까봐야 돼? 용병원가인데 용병원가 히어로즈 바보스가 계속 까봐야 돼? 히어로즈 바보스가 계속 까봐야 돼? 걸어 우웅 팜 Point 피 karşıاد 히어로즈 바보스 페 verdad